아 뭐야 개가 엄청 들었다 이거 어머 개가? 개야? 어머 개가 엄청 들었다 이거 와 개판이였습니다 이 년 말이죠 이쪽으로 가고 주먹도 안 돼 계속 풀어 개 이제 한번 봐봐요 와 개 진짜 이거 개 찌게 해야 되나? 찌게 해야 맛있죠? 센 거로 먹으면 불안하니까 몇 마리 들었어? 셋 와 많이 들었다 개 됐어 됐어 이거 2,4,6,7마리 들었어 개판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개판입니다 와 얘 어떻게 맛있게 해줄게 정말 맛있겠다 통통하네 음 맛있겠다 이거 하나 까볼까요? 와 엄청 크다 일단 나는 당신이 큰 거 먹고 나는 작은 거 먹고 나는 까는 식이 있잖아 아 뜨거워 이거 압름배 아우 뜨거워 우리를 한번 까볼게 으아 와 맛있겠다 아 아 아 아 뜨거워 와 와 살벌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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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립니다 으음